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 백성엽 장군의 안장식이 열린 국립대전현충원에 일부 좌파시민단체들이 도로로 뛰어들어서 진입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백성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쯤 대전현충원 입구 왕복 4차로 인도해서 백성엽 장군의 안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백성엽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으로 백성엽은 현충원이 아닌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들은 백성엽 대전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백성엽 장군 운구 차량이 진입하자 도로에 뛰어들어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민로 반대편 인도에서는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측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지 말아라.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맞섰습니다. 이 향군 측은 백성엽은 현대판 이수신 호국 영웅 폄훼에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적힌 피켓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보수단체 측 집회 참가자들이 반대편 인도로 접근해서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백성엽 장군의 추모 현수막을 펼치자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양측은 백성엽 장군의 운구차가 대전 현충원 입구를 통과한 뒤에도 집회를 이어가다가 백 장군의 안장식이 진행되자 그때서 자진을 자진해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들이 지금 보수단체와 자파시민단체 간에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는 이건 지금 보수단체가 갖고 있는 스피크를 뺏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 같고 이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백성엽 장군이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스스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지켜준 영웅에게 이렇게 마지막 가난길까지 나서서 방해하는 저들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고정간첩들일까요?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마치 여기가 딴 나라 같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다. 박상학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여기가 서울인지 평양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작용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정이 아닐까 또는 우리 내부의 정체성이 얼마나 훼손됐길래 지금 저만큼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적화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 미국이 없었다면 이미 적화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다부동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낙동강 전투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엽 장군 같은 제2의 백성엽을 지금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안장식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국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백성엽 장군은 저국을 위해서 봉사했고 한미동맹에 크게 이바지했다. 백성엽 장군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서울 아산병원 연결식에서부터 계속 따라와서 이렇게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국 사령관도 연결식 추도사에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추도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매우 몸들 바를 모르겠다. 백성엽 장군은 애국자이며 군인 중에 군인 철통같은 한미동맹 창시자 가운데 한 분이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엽 장군께서 한국 전쟁 지상전투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백성엽 장군이 미국 군인인 것처럼 지금 착각할 정도로 미국이 백성엽 장군에 대해서 최대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인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 나라이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분들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은 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까? 이 화면이 오늘 해리 해리슨 대사가 안장식에서 헌화를 하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해리 해리슨 대사는 백성엽 장군에게 99세 때 무릎을 꿇어서 최고의 예우를 보이기도 했고 정말 미국 대사가 한국 군인에게 이처럼 최고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이런 예식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에는 모두가 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조련군의 지휘원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당수 국민들이 위기 상황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날아가지 만큼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엔군 등이 지금 한국을 지원하고 나선다고 해도 저렇게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지킨 영웅마저 저리 박대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람을 추모하고 영웅시한다면 이 나라는 이미 끝난 나라가 아닐까요? 꽃다운 나이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호국 영웅들이 그 호국 영웅들의 탄식 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 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